안녕하세요. 덴탈비드의 김소영입니다. 온라인상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앞으로 여러 회 장시간에 걸쳐서 구치부에서 장기적인 임플란트 보출에 성공을 위한 저의 어떤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려 합니다. 또한 다양한 임상 증례들을 준비하였고요. 또 우리가 임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임상적인 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할 팁들을 소개해드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 슬라이드는요.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요. 맨 처음 보시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 강의가 끝나면 이 슬라이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. 또한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왜 이러한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저희 병원에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?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치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진단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시죠. 그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임플란트를 이용한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처음 단계가 바로 수술 단계일 것입니다. 간단하게 신입하실 수도 있고요. 어드밴스너드를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이 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성공적인 골 유착이 일어난 후에 임플란트 과정에 들어가게 되시죠. 그래서 인상 체득을 하고 임상과 기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보출물이 제작되게 됩니다. 이 최종 보출물을 국악내에 딜리버리 하게 되죠.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치료가 행해집니다.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?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환자들은 언젠가 치과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아무런 문제 없이도 지낼 수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치과에 다시 내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유지관리면을 잘 생각을 하셔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.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무슨 외과적으로 관련된 문제점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는 슬라이더에서처럼 보출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. 음식물들이 막 끼는 것이죠. 그래서 음식물을 끼는 양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보출물의 디자인 또는 시멘 유종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잔존 시멘트의 위험성 이것 때문에 페리 임플란트 타이티스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출물의 재료인 도지 파절 때문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어머먼트 스쿨 루징이라든가 어머먼트의 파절 더 나아가서는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또는 파절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.